속보입니다. 일본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 히라타나오 도쿄대 명예교수는 3월 25일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의 상정진원지역에 인접하는 슈가나다 그리고 난세이 제도 등에서 새롭게 규모 8회 거대지진 3타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장기평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요나쿠니섬 주변의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은 30년 이내에 90% 이상의 확률로 발생 확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도토리 나가사키 해약의 동해 남서부에 있는 해저활단증에 대해 30년 이내에 규모 7클래스 이상의 지진 발생 확률을 8에서 13%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본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서 최근 유럽지진학자들이 계속해서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을 경고했던 것도 어느정도 참고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슈가나다에서의 규모 8회 거대지진 예상은 아마도 1월 22일 발생한 일본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의 강진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발표된 일본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인 시선에서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인도 등과 같은 일본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진학자들의 시선과 직접 책임지고 일본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유튜버들의 입장도 역시 자유롭게 저희의 생각을 말하고 예측을 하는 방송을 내보낼 수 있지만 아마도 일본정부에서는 여러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야 하므로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에서 지진 가능성과 화산폭발 가능성을 작게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우슈 슈가나다 해역의 규모 6.6 지진을 고려하여 판단된 일본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슈가나다 해역 규모 8의 거대 지진 예측은 이미 유럽과 기타 국가들의 지진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통과에서 1월 15일에 대규모 해저화산 폭발 7일 뒤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은 통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2일에 일본 기우슈 슈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지는 정단층형 지진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난카이트로프 서부인 슈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난카이트로프 평가정보가 뜰 수 있는 위치이지만 규모가 6.8에 도달하지 않아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진규모 6.6도 원래 처음에는 6.4로 발표를 하였다가 다시 규모 6.6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1월 22일 일본 기우슈 슈가나다 해역의 규모 6.6 강진 전후를 살펴보면 1월 4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6.1 강진이 발생하였고 그 4일 뒤인 1월 8일에는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7일 뒤인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하였으며 역시 7일 뒤인 1월 22일에 일본 기우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후 2월 16일에 과태말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2월 25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3월 14일에는 3시간 간격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틀 뒤인 3월 16일에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3월 23일에는 대만 화랜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올 1월 4일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동부해역의 규모 6.1의 강진에서부터 시작한 강진이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 강진까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남태평양의 바누와토 통관 뉴질랜드 등의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깊은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해저화산 대폭발 우려가 있었으며 그것이 다음의 2022년 이민년 1월 4일에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 동부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 26일 발생한 통과의 2차 해저화산 대폭발도 3월 16일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의 강진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인도네시아 필리핀 강진과 바누와토 등의 강진 등도 영향을 주었겠으나 통과의 1차 화산대폭발인 1월 15일 그리고 2차 대폭발인 2월 26일이 이 두 번의 해저화산 대폭발이 일본의 후쿠시마 해역에 영향을 충분히 주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일본 규슈 슈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이 1월 22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진에 대한 우려도 유럽의 지진학자들에게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14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별로 다 다른 것입니다. 한국은 제주도 지진에 대하여 제주 지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그 이상의 위험성을 이미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지진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제 채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것이기에 한국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지진학자들은 제주주 지진에 대하여 동중국해와 한국의 지진을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